9mm. 이런식으로 그냥 연결해서 쓰면 무난합니다. 동영접 할 줄 아시면 어느정도 동영접 숙달이 되시면 이 부분에서 세지는 않아요. 사후 관리만 녹슬게 안하게 잘 해주시면. 여기는 지금 길이를 못 맞추는 바람에 지금 이게 튀어나와 버렸네요.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. 에어 퍼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하시는게 더 좋고 진공 작업을 어떻게 아시는 분들 여름에 안해주세요. 거기 기사님들이 너무 바빠하고 겨울 말고 가을쯤 비수기 때쯤 기사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진공 작업을 하시는게 추천드립니다. 저도 진공작업 안하고 항상 찜찜한데 큰 차이는 없지만 느낌상 느낌이죠. 진공작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. 그렇지만 안해도 큰 일반인들이 차이는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. 구형 에어컨 말입니다. 신형은 안됩니다. 신형도 그냥 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신형 같은 경우 진공작업 안하고 그냥 에어 퍼지로 작업하면 컴프레시아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. 왜냐면은 혼합가스인데 신형냉면은 지금 콤프레시아가 왜 오래 못 가냐면 에어컨 가스와 윤활작용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가스가 잘못되면 컴프레시아가 나갑니다. 또 찬발에만 나온 여름에 어떤 에어컨이든 간에 여름철에 에어컨 틀다가 찬발에만 나온다 그러면 계속 어거지로 트시지 마시고 어거지로 틀어봐야 안 나옵니다. 안 나올 거면 바로 중단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잘못하면 더 큰 고장이 나니까요. 컴프레시아가 비싸요. 컴프레시아 고장 나면 뭐 전체 다 나가는 거죠. 다 교체해야 되고 뭐